꼬잉아 꼬잉아 귀엽지? 얘가 우리집 꼬잉이예요 꼬잉이예요 어우 짜증을 너무 많이 보네요 고생하세요 왜 인내도 돼? 질직한다고? 어때? 꼬잉이 표정 놀랬어? 꼬잉이예요 귀여워 앙 앙 꼬잉이 표정 봐 엄마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 쳐다보는데 고생하다보는데 아 와 냥냥펀치 개아쁘다 진짜 와 나 쟤 냥냥펀치 손 뭉친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 방금 맞은 냥냥펀치 기분 나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아 맞다 근데 고양이 발톱 깎아야 되는데 꿀방 빠졌어 오오 싫어 발톱 깎는 거 벌써 눈치를 계셨어요 우리 고양이 발톱을 요즘 안 깎아가지고 아주 많이 길었어요 이거 보여요? 깎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깎아야 돼 발톱을 내가 여행 갔다 오느라 발톱을 못 깎아줬네 아니야 하나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뭘 우르렁이야 엄마 엄마가 저도 발톱들 정말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을화 통을 가 아! 톤 다. 아우 싫어요. 아우 싫어요. 목걸이. 아우 싫어요. 왜 자꾸 엄마! 엄마! 그래. 미안해. 아우. 발톱 깎은 게 싫었어. 그러지만 깎아야 돼. 왜냐하면 발톱은 많이 되니까. 야 엄마가 그동안 발톱 깎는다, 목욕한다 이런 걸로 널 괴롭게 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한 번쯤은 네 발톱을 엄마한테 대줄 때도 됐잖아. 뒷자란 발톱을 엄마한테 자꾸 양양 펀치나 날리고 말이야. 아! 울었어. 자르기 싫었어. 아우. 주인님 심기 불편해 지금. 귀여워. 엄마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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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다 했다. 고행이. 우리 네로 볼까요? 안녕. 네로 공주. 안녕하세요. 전 네로예요. 스위트 걸이에요. 안녕. 전 이제부터 페이트볼 짜리꼬랍니다. 너 왜 이렇게 축축하냐. 네로야 왜 이렇게 축축해. 물에 퐁당 담궈졌어? 물 검은 당했어? 네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네로야 너 왜 이렇게 끈적끈적 거래. 끈적이겠다. 아우 씨. 네로 씻어야 돼. 네로 손에 지금 여기 손에 오듬 범벅이 아직. 네로야. 생각해봐 네로. 메로가 발매 오줌이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오줌이야? 오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목업하기는 싫고 지진 지금 온다. 다음 오줌 위에서 굴러댕기죠. 어? 그러면 오줌 위에서 안 굴러댕기면 여기 씻을 이유가 없잖아. 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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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러워. 아우 시러워 어우 시러워 러루야, 챙기가 싫어. 러루야, 러루야. 아우, 귀여워. 오, 다 털도 되는 거야, 러루야? 멋있는 거야? 따뜻하게 해줘야 해, 러루야. 아우, 이뻐라, 우리 러루. 아우, 이뻐. 따뜻한가 봐. 우리 집 따뜻해서 러루 반신욕 중이야. 아우, 귀여워. 러루야, 반신욕하고 있어? 아우, 이뻐, 우리 러루. 반신욕 중이야. 아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지? 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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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을 즐길 줄 아는 고양이. 왜, 내, 라라모스 대단할까? 아이테리다. 너, 내가 자랑 안 대면서? 왜 왜 안 돼, 아직? 평소에 목욕하기 시작해가 안 좋지 않는데? 야! 야! 고기 타지마! 아! 누워! 누워! 빠져! 누워! 빠져! 내놓으라! 아휴! 나갔다 내놓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